이거... 악몽이야 이거... 악몽이야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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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들 요정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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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이나 정수가 부족해... 빛나는 정수로군요... 마침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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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가. 가둬두었던 바람에 정령이 왜 이곳에 있는 거지? 이제 마지막 결계만 남아있어. 뒷자리에 올라와서. 여기! 자! 자! 아! 자! 안녕! 도와줄게요. 금지된 재단으로 진입하기 위한 첫번째 열쇠가 모였습니다. 요람에 다시 부드러운 바람이 흐르기 시작했군요. 진입하기 위한 첫번째 열쇠가 모였습니다. 저는 전혀 침대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혀 마침내는 계란에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안전을 하세요. 어휴, 바쁘다, 바쁘아 그중 dude imi Dick 이 일본 일본 서울 일본 아 1,000원에 더 버티세요. 구원군이 올걸! 니가 루미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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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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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